안녕하세요. 토큰포스트 대표 김지호입니다. 저 역시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직장인이었습니다. 월급 외에 추가 수익에 관심이 많았고, 재테크는 직장인에게 필수가 되었죠. 가상자산 투자를 통해 더 나은 재테크 방법을 찾으려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신뢰성 없는 리딩방 대신 하루 10분씩 투자하여 평생 안전하고 수익성 있게 투자하는 방법을 배워보세요. 저희 학습지는 단순히 정보를 제공한 것을 넘어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실습과 사례를 통해 여러분의 투자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새로운 투자자산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는 수조달러에 이르고 이는 계속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필요한 올바른 지식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관과하고 계십니다. 가상자산을 도박으로 여기는 분들도 많습니다. 2030 세대가 공부 없이 친구나 지인의 말만 듣고 투자했다가 실패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저는 이 학습지를 통해 올바른 가상자산 투자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가 없는 단순한 종목 추천의 강의가 아닌 새로운 기술에 대한 공부를 통해 이전보다 지혜롭게 투자할 수 있는 키트를 마련해드리고 싶어 이 학습지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중에 투자 이야기를 하는 여러 강의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 종목 사세요. 이럴 때 사야 합니다. 그런 무지성의 기술에 대한 이해가 없는 내용을 알려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안전한 투자,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개념부터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이 학습지가 그 기반을 아주 탄탄하게 잡아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가상자산 투자, 위험하다고 느끼시나요? 가상자산은 원래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조작이 불가능하고 보안과 생명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블록체인은 모든 거래 기록을 분산 저장하여 해킹의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따라서 블록체인은 신뢰의 기술, 우리의 미래 기술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다양한 규제와 법적 장치들이 마련되고 있고 점점 더 안정적인 투자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 학습지를 통해 여러분은 이러한 가상자산 투자의 안전성을 기반으로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시게 될 예정입니다. 토큰포스트는 가상자산 투자 관련 전문 미디어 채널로 가장 빠르고 정확한 가상자산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학습지 제작을 위해 반영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검증된 최고의 전문가 강사진이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그 어느 강의보다 확실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학습지 구성을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탄탄한 4주 커리큘럼으로 구성한 초등학생이 더쌤 뺄쌤 배우듯이 아주 쉽고 재밌게 가상자산에 대한 모든 기초를 배워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제작했는데요. 투자를 글로만 배우는 게 불안하신 분들을 위해 이론과 함께 실제 모의투자까지 해보실 수 있도록 실습까지 꼼꼼하게 담아봤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넘버원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 토큰포스트를 포함한 미 업체들까지 함께 제작에 참여했으니 믿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보다 확실하고 정확한 정보로 한 번 배워 평생 써먹는 안전한 투자법을 배워가세요. 그래도 어렵고 무서운 코리니 분들을 위해 학습지 상품을 구매하는 선착순 분들께만 특별히 제공되는 추가 구성까지 준비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를 위해 필요한 실습 예제 코드와 참고자료 전문가가 선별한 필독 투자 도서 그리고 성공적인 투자 습관을 기르기 위해 특별히 제작한 투자 다이어리까지 함께 드립니다. 이외에도 준비한 게 많으니까요. 얼리버드로 구매하셔서 가장 저렴하고 가장 알차게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